둘 셋! E-NEX!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! 저희가 오늘 저희 탈퇴곡인 정글 뮤직비디오를 리액션하려고 왔습니다. 그렇죠 리액션!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. 그때 엄청 힘들었던 만큼 한번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! 저희가 처음 보는 거죠 진짜로? 그렇죠. 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. 한번 봐봅시다! 레츠 고! 레츠 딜릿! 아 용이죠 이거? 이거요? 금 색깔? 아 이때 용이가 다 못 담궜서? 네 마지막으로요. 아 근데 불안한 거 나오네요. 진짜 힘들었지 현석이? 현석이 울었잖아. 에? 난 울진 않았는데. 아 끌려가네요 진짜? 진짜 끌려가는 게 저희 첫 씬이었죠? 그렇죠. 첫 씬이었어요. 난 저기 중이라는 게 느끼진 않아요. 그 뒷이? 아 진짜 눈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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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감. 하아... 이거 하고 나를 안 해. 그때 불에서 진짜 좋아졌는데. 응. 아 이거 화살 맞았어. 진짜 화살 피했는데. 진짜 하나 맞았어? 진짜 하나 맞았어. 아 진짜? 진짜. 아 진짜. 아 이거 티레일에 나온 제품인데. 아 이거 티레일에 나온 제품인데. 오! 뮤비에는 퍼포먼스가 많이 담겨지네요. 그렇죠. 사실 뮤비에서 하는 게 제일 멋있어. 맞아. 아 이거 무서워. 맞아. 에이. 진짜 다 힘들어도 되겠다. 맞아요. 옛날에 진짜 오래 찍었어요. 3시간 정도. 근데 또 둘이 제일 이끌어. 네. 집중이 됐는데. 이제 나와서 죽을 수 있어. 아 네. 여기가 물인가? 네. 좀 물이죠? 2. 3. 5등. 5등. 잘 당겼네요. 그래서 열심히 한 번. 1. 먼저 했어요. 다운로드. 이제 액슈도 와야. 진짜. 아. 여기가 멋있어. 이게 떨어지는. 5. 2. 3. prophet ㅎㅎㅎ 이거 노래 진짜 좋죠? 베레이드가 항상 했어보니 화상도에 실컷 손에서 못했을 때 뭐야? 와 오늘 녹색머리 알기때문에 녹색머리였구나 근데 녹색머리 맞아 맞아 이상해 그리고 양사 flux州 와 드림 봐 오 오우 여기 있어. 여기 너무 희생긴 거 아니에요? 맞아. 방금. 방금. 지옥에 딱 들어가는 느낌. 이게 됐습니다. 저희 이제 나 같은 경우 현실 형들의 힌쥐. 원래 칼굽 편은 안 가졌어요. 칼굽. 아 진짜 이게 너무 이뻐. 나도 이거 너무 이뻐. 신기해. 오우 그래서 여기 진짜 나 이거 이거 말 안 하더라구요. 민혁아 왜? 내가 여기 CG가 너무 들어와서. 맞아. 저 있었어요. 여긴 이제 다음 거 찾을까 이제 오우 BX. B2가 X. 아 여기 제일 멋있잖아. 아 나온다. 아 이거 오빠만 찍을 때 화면선 정말 안 녀석을 여기. 여기 매척이 멋진 게 아니라 그가 없었잖아. 아 없었어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여기 여기. 그리고 마지막에 누워드렸어. 누가 나왔네. 이거 한 번. 이거 한 번. 어 딱 한 번에. 한 번에 딱. 한 번에 딱. 아 이거 최대한 나왔네. 맞아. 그러네.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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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크게 두개 있잖아. 이거 1개. 이가 이가 너무 멋있다. 저게 우리나라 제일 크네. 2개 전문판이래. 진짜요? 대박. 이 유명. 그렇죠. 용이구나 이게. 간네 용이 형. 간네 간네. 간네 갔어. 잘 갔어. 멋있다. 유비를. 글자가 너무. 오 큰 거 아세요? 그거다 글씨 되게 예쁘게 치셨네 예전에 우리 전에 무리시자나 순전시자들 뮤비부터 되게 뭔가 퀄리티가 점점 더 더 커지고 있어 이번 주에 퀄리티가 제일 최고죠? 되게 무서워 진짜 영화 같아 우리 티저도 약간 영화 같지 않나? 티저도 진짜 영화가 영화 같은 거 같아 맞아요 일단 너무 멋있네요 그렇죠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셍들도 이거 보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런 영상 같아 네 본 적은 없지만 한 번 보면 그거 뭐지? 해놔서 그렇지 하여튼 저희 아주 멋있는 뮤직비디오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글 활동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CX였습니다 둘 셋 인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만큼 보람이 있네요